우리 신 대사님, 한국 대사 오셨을 때도 우리 국민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다들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대사님, 한국 국민 오실 때 창원에서도 아주 100% 인준을 받으셨다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영상편집이 Меня시카의 한국 리얼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진짜 나와라는 거래. 한국 여행을 보러 왔거든요. 여의도를 여전히 더 전화되면 한국의 됨의 아주 중요한 기술을 보며. 특히 한국에 올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는 것이 한국과 함께 50년간을 지켜봤고 특히 여의도에 와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후보들을 만나게 되니까 한국이 민주주의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돼서 감회가 세웠습니다. I know there's a proverb I learned in Korean. I actually learned many proverbs in Park Jin too. But this one I learned a proverb that was 10년이면 강성도 변한다. And I realized since I was ambassador here already 10 years had passed. But I wanted to continue to do what I can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and the sense of shared values and shared challenges addressed together between our two peoples. So I really am grateful to be back here at such an important time because I know things in Korea things change within a week. But I really do appreciate the chance to update myself and to share some of your precious time with you and your colleagues to refresh my own understanding of Korea's challeng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t's very exciting to me to watch yourhandKこれは 한국하고 미국 간에 서로 간에 공개되는 가치와 도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도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후보님께서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한국에서는 10년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모든 게 다 팍팍 바뀌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제가 정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와서 한국에 어떠한 도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대사님께서 외교관 대사라는 외교관 신분 뿐만이 아니고 젊어서부터 우리 한국의 불안한 국민들 우리 문화 우리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정말 한미 관계가 우리 한국에서 미국을 바라보는구나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스티븐스 대사님처럼 북익에 기반한 이런 외교도 중요하고 또 서로가 상대국의 국민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되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지 않겠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이렇게 튼튼하게 여러 가지 위협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하여튼 양국 관계를 이렇게 깊고 또 내실이 있고 튼튼하게 해주신 우리 스티븐스 대사님께 참 세월이 지나가도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